외가리 마을 군이군. 왜 외가리 마을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 외가리도 아무데요. 맞나? 외가리 마을. 이야 저기 완전히. 이야. 우와 저기 외가리 맞아 저기에. 이야. 외가리 외가리. 저기 외가리 마을 맞아요? 외가리 진짜 맞아요? 외가리 아니고요. 백노입니다. 백노? 백노가 알지 싶은데. 잘못 살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외가리 사라는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구만. 외가리하고 백노하고 뭐가 다르지? 그게. 이야. 산 위에 이렇게 백노가. 아 이게 외가리 마을 지나가다가 내려서 찍어봅니다. 이야. 산 위에 진짜 많이 있네요. 이야. 외가리가. 이렇게. 소나무 위에. 소나무 위에. 외가리가. 외가리가. 이야. 대단하네요. 소나무 위에. 외가리가. 이렇게. 이야. 대단하네요. 외가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마치 소나무 위에. 눈처럼. 내리 앉았네요. 한마리가 날고 있네요. 와. 날고 있는데. 네. 한 마리씩 날고 있네요. 한 마리씩 날고 있네요. 예. 여기도 이렇게 외가리. 대단하네요. 진짜 외가리 마을이네요. 신화가다가 이런 곳은 처음 봤네요. 하늘을 날고 있네요. 배가리 마을에 하얗게 삼깨꽃도 피었고 동네가 한적하게 시골 풍경인데 뒷산에 이렇게 하얗게 백아리들이 백아리들이 백노천원을 피었고 하얗게 합처럼 하얗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어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우 왜 도망가니 둥지를 이탈해서 날아가고 있네요. 어우 꽃처럼 피어있습니다. 새들이. 제일이 앉아있네요. 예정입니다. 그 안에 resultados. 한 마리라 휙 날라서 오고 있습니다. 월가리 마을 월가리가 뒷산 가득히 이렇게 제가 옛날 살던 고향에는 뻐꾸기가 많았는데 뻐꾸기는 뻐꾸기 뻐꾸기 여름 오네 뻐꾸기 소리 잘 가라 인사 복사 꼭 꽃이 떨어지네 이렇게 불렀는데 월가리 마을은 노래가 없을까요? 월가리는 뭐? 월가리 뒷산에 하얗게 흰눈처럼 쌓인 사연 월가리 사랑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새가 하얗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늘 새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죽으면 무덤에 묻지 말고 한중 가루로 갈아서 산 위에 뿌려다오. 나는 한 마리 쇠가 되어서 온 곳으로 다니고 싶단다. 이렇게 한 편의 시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서 아주 평화로운 예수님의 품에 계시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한 편의 시가 안됩니다. 그 시에 음미하면서 우리가 뜻을 풀이하고 이렇게 하는거지 한 마리 새가 되고 싶었다고 해서 진짜 새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새처럼 살고 싶었다. 참 새가 된 듯이 자유롭고 싶다. 이런 뜻이었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살아서 자유가 없으셨거든요. 오우 새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날아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운전도 하실 줄 몰랐고 옛날에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녀야 했고 또 아버지가 늘 집에 많이 계시니 열두 자매를 낳아서 여덟이 생존에 있어도 그 자녀집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88세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 좋은 세상에 나도 더 살다 가고 싶구나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GMP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새를 보니 생각이 나는데 이제 새들이 다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서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흥에 가는 길입니다. 네 허봉란 성교사님 부흥에 가는 길에 허봉란 성교사님이 어성 호랩산 기도원에 부흥에를 한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어제 갔다가 오늘 이제 기도회 오전에 불식 기도회 갔다가 다시 이제 군의를 지나니까 어성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외가리 마을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